지금 잠실 5단지하고 여의도 시범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잠실지구라고 하죠 그 지역에 토지를 매립을 해서 아파트지구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쿠정동하고 대치음마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대단지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촌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이죠 특히나 잠실들 보면 1, 2, 3, 4단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저층이었는데 불구하고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높이다라고 하면 고층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파트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기존에 있었던 저층 아파트하고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또 주변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한 24개 동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최신식이고 획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 시범단지 주변에 있는 상가 아케이드 같은 경우 그때 당시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다닐 정도였고 그 아파트 안에 수영장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층 아파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층 아파트의 시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범아파트가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었던 그런 아파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곳 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가 대형으로 단지가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재건축 했을 때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입지라든지 뭐 시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선 지금 그 잠실주공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시세 자체는 그 지금 뭐 최근 거래가 된 그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은 한 뭐 한 24억 선 뭐 그 정도 선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호가를 보시면은 최고 호가는 한 31억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를 보게 되면 한 25억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범아파트도 보게 된다면 최고가는 금액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선 그 다음에 최저가도 한 25억 정도 선입니다 여기도 최근 거래가 된 그 금액들을 보면 한 24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잠실과 여의도는 비슷한 가격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우이다 라고 가격선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시범아파트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강이라는 조망을 굉장히 선호를 하겠죠 그럼 이 정도의 거리로 본다면은 개발을 했을 때 한강의 조망은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의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강 공원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여의도가 아마 유일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들은 일반적으로 그 터널을 통과를 한다든지 어떤 길을 건너서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여의도는 한강 공원을 할 때 횡단보도 하나 정도만 건너면 바로 공원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공원의 임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에 대한 허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고소득에 대한 일자리 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소득계층들을 풍부하게 품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수요들이 충분히 갖춰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그 일대를 보게 된다면 여의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그 장점들 이 섬이라는 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장점이 고립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수요들로 봤을 때는 또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밀도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그 밀도 높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면 주택 가격의 희소성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일대가 예전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던 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에는 비행기가 뜨고 날랐던 그 공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항 자리에 지금 이런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좀 밀접해 들어갔는데 아직 뭐 확실치는 안 되겠지만 그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 일대의 복합 개발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어떤 상업시설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국회의사당부터 여의도까지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풀리게 된다면 동여의도만큼 서여의도도 같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개발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 용지는 협소하고 그 용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업용지의 분포도가 크고 또 이런 가용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팽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갖고 있는 이런 한강이라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일정 부분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생태공원, 여의도공원, 한강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백화점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더현대가 지금 자리 잡으면서 이런 편의시설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닮아있는 잠실을 가게 된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잠실주공 5단지가 갖고 있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초고층으로 개발된 롯데타워를 비롯해서 롯데월드라든지 석촌수라든지 이런 녹지 공간들을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실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한강과 또 고층으로 개발됐을 때 그 조망권 그리고 지금 좌측으로 보게 되면 삼성동을 비롯해서 역삼동까지 테란노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이 잠실종합운동장부터 해서 삼성동까지는 국제교류의 복합지구 그 다음에 가장 그 여러 가지 문화나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뭐 이런 그 개발들을 하기 때문에 우열을 좀 가리기는 어려운 그런 입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라고 판단을 정말 내리기는 힘든데 뭐 저한테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주택에 대한 그 용지 자체를 잠실보다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지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주택용지의 그 희소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잠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는 편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여의도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은 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아파트 용지가 굉장히 좀 풍부하고 주택용지가 풍부하게 있는 이 잠실 쪽 남자는 좀 여의도 쪽 여자분들은 좀 잠실 쪽을 좀 선호하는 그 경향들 뭐 그 경향이라는 건 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그런 답변들이 좀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에 뭐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쪽을 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잠실 쪽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일자리라든지 직주 근접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의도 쪽을 선택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최고가라든지 또 호가라든지 실거래가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제 거울에 맞서 플로봅을 사양하며 연락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보를 지워라